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소스의 윈터 울트라즈 글러브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따뜻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게 카스텔리에 유명한 장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아소스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아소스를 했고요 제 손은 크게 크지 않은데 일반 남자 사이즈인데 M 사이즈를 해봤습니다 껴 보는 것은 나중에 한번 껴 보겠습니다 재질을 보면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립을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두께의 부피는 라파의 어떤 윈터 장갑 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있습니다 착용을 해봤는데요 이게 안쪽에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갑을 라이너라고 해서 하나 더 끼고 밖에 거 끼는 것처럼 안쪽에 손가락 부분이 한 겹이 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뻑뻑한데 끼고 나면은 괜찮게 되어 있고요 여기 디테일 보시면 새끼손가락 쪽이 제기반사 반사하는 거 그런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뭔가 뒷사람한테 수신으로 할 때 이런 걸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디테일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가진 라파라든가 여러 가지 장갑을 봤을 때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 건 못 봤거든요 여기 디테일인 것 같고요 착용감이 안쪽에 봉제선이 느껴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것 같고요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M 사이즈를 낀다면은 겨울에도 이 M 사이즈를 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한 겹이 더 있는 게 결국에 딴 거 같은 경우는 밖에 거를 한 사이즈 더 크게 사야 되거든요 L 사이즈를 사고 안에는 M을 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 사이즈로 사시면 M 사이즈로 사시면 두 겹을 그냥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